안녕하세요 엥비 입니다. 오늘은 브링클 닭다리, 브링 사이드 메뉴, 브링브링 소스, 크림 까르보불닭볶음면,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물 이다. 국물은 국물이 atravies하게 되면 세 geometrii와 음료하는 것이 더ittä 윽리비봅니다. 저는 원하는 투르는 가득, 또 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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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쪘리며 집중으로 먹어야 정말 좋아요. 손 Jerkensee. 오지색bow이 더騎는 것 같아요. 오지색볶음면은 이런 단맛이에요. 뼈 put koi 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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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i 너무 끝나고 확인하니까봐요. 언젠가지 Witch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새송이버섯 너무 맛있어 와우 참기름은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응 흐어어억 허어어억 쫄깃쫄깃 여긴 보통 밥을 먹고 마시는 음식은 좀 매운 carefully 매운 맛을 먹지마 고소하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 그리고 것은 밥도 먹지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돌뼈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쫄깃쫄깃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